우리 같이 합독하신 말씀으로 자유인과 사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를 회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유가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유인과 사도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이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진짜 기준이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언약은요. 설명이 아닌 선포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 깨달아지는 것을 이걸 보고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선물의 특징은요.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에 감사를 해야 실제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되기까지는요. 우리에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택이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루키 1장에서부터 1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요.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오고 루시랑 오르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나오미는 시어머니고 두 여자는 며느리인데요. 이 나오미도 남편을 잃고 두 며느리도 남편을 잃었어요. 더 이상 이제 대를 이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요. 그 어머니의 말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루시라는 여자는 반대로요. 아무 소망 없이 보이는 그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그 시어머니가요. 먼저 간 오르바 다른 며느리는 그 백성을 쫓아갖고 그의 신을 따라갔는데 너는 나랑 함께 가는 거냐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요.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한 사람에게는요 들은 게 아니라 들린 거예요. 언약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그게요 전도로 보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면 다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사명으로 준 것은 부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될 때요 나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이 뭐냐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 나의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너의 하나님 곧 상대방의 하나님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구나 아 저 사람한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또 다른 사람은 보니까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보이니까 상대방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요 그때요 드디어 우리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보내는 거예요 어둠 만상을 수요대로 창조한 이 세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의 건세가 보이고 그의 능력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는 일이 전도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내가 하는 공부가 전도랑 관계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사업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요 전도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사역하시는 분들도 전도가 이해가 됩니다 많은 직업이 있지만요 세상에서 그래도 존경받고 성공했다고 하는 직업이 있다면 판사입니다 판사 제가 몇 번 한국 법원에도 가보고 태국 법원에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판사의 힘이 대단합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들어옵니다 좀 기다리고 있던 직원이요 기립하면서 전부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판사가 딱 앉으면 서 있다가 직원이 착석하고 전부 앉으라고 할 때 전부가 쫙 앉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옷을 입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가운을 입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은요 매일 도둑놈 사기꾼 살인범 죄 있는 사람들의 일을 교사해야 되고 그걸 판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일이 쉬워 보입니까 판사를 오래 한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 늘 하는 일이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 판결을 해야 되니까 의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의심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전도와 관계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보고만 해서 보금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일이 재밌고 기쁘고요 기민하지요 이 전도와 관계 없으면 어느 날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요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소가 아니고 오직 그리소가 아니고 그 그리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요 뭐 요구할 것이 없어요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질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남길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버립니까 우리의 과거를 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갖습니까 우리 이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때요 이때요 우리가요 세상에 갈 수 없는 평안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자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요 사도이기 이전에 뭐였느냐 자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8장에서 봤을 때요 바울은 우상이 하나여 자윤이었습니다 우상에 드린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바울은요 이미 지식적으로 우상이 뭔지 우상 재물이 뭔지 알았습니다 우상은 아무 가치 없는 거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우상 재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그건 지식이지 지식을 갖고 얘기하면 완전한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에 찾아온 믿음 없는 믿음 약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시험 들까 봐 그 우상 재물을 먹는 걸 보고 시험 든다고 하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자유인이면서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장에서는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한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은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자기의 실제 알고 있는 내용을 버리고 그들과 같이 함께하는 복음을 위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가 뭐냐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부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약한 자에게는 적인 바울 자신은 복음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약한 자에게 한테가 가가지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 여러 사람들의 모양대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종처럼 그 사람들처럼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을 위해서죠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포기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을 때 포기가 가능한 거예요 저도 한때 담배를 많이 의지한 적이 있었어요 매사에 모든 것을 담배에 의지를 했었죠 화가 나면 담배를 풀었고 일이 힘들면 담배를 풀었고 그때는 저한테 담배가 그리 쏘였어요 화가 나는 걸 다른 사람은 말릴 수 없는데 그 담배가 말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배를 제가 스스로 끊으려고 했을 때는요 너무도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담배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보고만에 들어오니까 그 복음 때문에 담배가요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가 되어진 거예요 진짜 복음이 내 것이 되는 순간 내가 의지했던 그것들이 포기가 되어진 겁니다 내가 뭔가를 포기할 수 있다는 그게 진짜 자유인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 좋은 것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 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인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사도예요 사도 사도의 정의가 뭐냐 공생의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한 자가 사도예요 그리고 공생의 때 예수님을 찾아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온 자가 사도예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서신서에서 보면 늘 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의 종된 나 바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쓴 게 뭐냐 그리스의 사도된 나 바울 그거는요 바울이 세상 사람처럼 내가 뭔가 사도라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금을 위해서 교회의 교인들한테 보금을 전파하려니까 그들이 사도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들으니까 사도의 신분으로 보금을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임을 더 강조한 거예요 실제 바울은요 밤의 색 도상에서 실제 그리스를 환상 가운데서지만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때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환상 가운데 그 바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그때는 물론 사울이었죠 사오라 사오라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중에서도 특별 사도죠 그 사도에게요 권리가 있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를 대신해서 보금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는요 보금을 전하는 것이 목적인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군인이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 포도원의 주인이나 포도원의 일꾼이나 포도 열매를 먼저 먹는 것 양떼를 치는 사람이 양의 그 젖을 먼저 먹는 것 이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의 말이 논리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논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본문 9장 9절이고 신명기 25장 4절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느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에서요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그 소와 나기를 통해서 이 곡식을 터는 거예요 그럼 그 곡식이 떨어지면 소와 나기가 일하다가 그 곡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 소의 입에다 망을 씌워서 일하는 동안 먹지 못하도록 그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인 이슬라엘이 똑같이 하니까 모세의 율법에 그 소와 나기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 소와 나기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 소와 나기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진짜 목적은 뭐냐 그 소와 나기가 먹어서 일을 해야 결국은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사도에게 권리가 있는데 그 사도에게 권리가 있듯이 사도인 바울에게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도 요구도 자랑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한 거면 모르지만 나를 위한 거라면 특히 주장하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내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자랑까지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겠다는 거냐 그 권리보다 더 큰 힘을 그리스로부터 받았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보다도 이 권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도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자유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돼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와 같이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구원을 위한 삶 속으로 들어가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자유화할 수 있고 바울처럼 사도는 아니지만 이 시대의 사도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멸류관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멸류관이 있어요 세상에 멸류관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을 받아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 상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적은 사람이 받는 것이 상입니다 그런데 그 상을 받는데 우리가 남들처럼 똑같이 할 거 다 하고 내가 절제하지 않고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일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멸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거든요 상을 받아보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도 다행히 이때 증거할 수 있도록 과거에 상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웅변대에 나왔어요 웅변대에 웅변을 잘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때는 쫄병이 없기 때문에 나간 거야 그 밑에 이유는 뭐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소리가 좋다고 나간 거야 군대는 나가면 상타 갖고 와야 되거든요 남들 다 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가고 창고에 가서 혼자 외쳤어요 지금처럼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외쳤을 텐데 그때는 오직 상 받으려고 밤잠 혼자 가면서 연습했어요 그래서 진짜 상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상 받았으니까 휴가 집에 도왔지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저도 그거를 집에 딱 보관해 놨는데 지금은 관심도 없어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세상의 멸류관입니다 세상의 멸류관도요 썩어서 없어지고 시간 지나면 관심에도 없어질 그런 멸류관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삶을 절제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멸류관의 특징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멸류관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멸류관이 대단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보다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멸류관입니다 잠원 12장 4절에 보면요 여자들이 멸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어진 여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씨 고운 여자는요 남편의 멸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이해해주고 남편을 평안하게 하는 여자는요 그 남편의 멸류관이라고 성경은 인정해주고 있어요 반대는 뭐죠 아내가 어질지 못하면 그 남편의 뼈가 썩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아내들이 되시는 분들 남편의 멸류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멸류관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 그 능력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또 하나 빌리뽀서 4장 1절은요 성도된 우리 자신이 멸류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의 멸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주여 구원자여 언약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실을 몰라서 알아듣지 못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그리스는 자신의 멸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그리스의 멸류관이면서 동시에 그 전도자의 멸류관이에요 또 그리스 자체가 멸류관입니다 그게 시브리서 2장 7절의 말씀이죠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이요 사명을 이해하시고 사명자가 되셔야 돼요 왜냐 사명은 생명입니다 생명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멈춘다 죽은 겁니다 생명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흘러가느냐 상대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면요 우리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악한 자를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정신병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악한 자와 만나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악한 자로 봐요 내가 정신병자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요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해요 그럼 내가 정신병자를 만났다고 내가 악한 자를 만났다고 그 사람이랑 똑같아집니까 보금이 없는 사람은요 사명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도둑놈을 만나서 6개월 같이 있으면 거의 도둑놈이 됩니다 생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는요 그 사람한테 그 보금의 생명이 흘러서 그 사람과 비슷해 보이지만 모양은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은요 정말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은 것이 구원이잖아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자유가 얻은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오가 보시기에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구원 안에 있는 영생 천국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지 그게 바뀐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오가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오가 보시기에 구원은 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제 가운데 있고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제 일을 짓고 살잖아요 구원은 죄와 상관없고 사망과 상관없고 지옥과 상관없는 건데 여전히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거짓말도 하고 제 일을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시작이에요 사도바울이 나는 날마다 매일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사도바울조차도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느라 하는 거예요 그 매일 죽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작만 합니까 그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하늘의 상금을 위해서 위에서 주시는 상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위에서 주시는 상이죠 아 나 그런 상 필요 없어 그게 믿음입니까 진짜 믿음을 아는 거죠 진짜 상금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구원을 알아야 타락이 뭔지 알고 창조가 뭔지 압니다 태국의 일부 지역에서요 오직 그리스만 믿는 파가 있어요 오직 그리스만 믿는 건 맞는데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구원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가 반대로 타락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알고 사명을 아는 자는요 그 사명 앞에 생명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명예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갖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냐 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에 모든 부귀영화 다 가졌는데 내가 누구냐 할 때 답할 것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삶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자유인이여 전도자라고 하면 사명자라고 하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명 앞에 생명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이 뭐냐 주인으로부터 노예로 부름받은 게 사명이에요 이거는 소유밖에 안 됩니다 존재를 아는 자만 이해할 수 있고 결국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사명자로서 우리는 성국 가는 그날까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요 주로 싸움을 누구랑 하느냐 옆 사람이랑 해요 옆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이랑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랑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이따 오후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싸움은요 우리는요 세상은 상대적인 승리지만 우리는 절대 승리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평가는 상대 평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절대 평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베스트 왕이지만 우리는 오니 왕이에요 세상은 내가 멸류관을 얻으려면 누군가는 그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요 영적 싸움의 동기는요 세계보금화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세계보금화는요 오늘 19절에 나와 있고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774237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그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 주위에 있는 저 몇 사람을 좀 더 구원하는 것 내 주위에 있는 몇 사람에 대해서 그 간절하게 보금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사실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세계보금화 하자고 외치는 그 구호가 세계보금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짜 내게 진짜 보금이 있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7절에 내가 보금을 전해놓고 다른 사람은 살아나는데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거는요 구원을 받은 것이 바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영원히 받을 이 땅에서의 세상의 멸류관 정도가 아닌 영원한 멸류관 세상의 상봉을 위해서 그거를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이지요 진짜 하늘의 상금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없다 관심도 없다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상금을 향해서 그 상금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면서 그 상금을 향해서 가는 이 믿음 이게 참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가 받을 상금은 이 땅에서도 있지만 영원히 받을 천국에서의 상금이에요 그걸 믿는 자한테 진정으로 이 땅에서 이어지는 상금이 뭐냐 그걸 믿는 자에게는요 후대에게 반드시 응답 상금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사실에 증인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자유가 회복되어지는 사도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그 일에 증인되는 한 주간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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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